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체감온도가 7.8도로 무척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중산간 지역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로 하십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10도, 북부와 남부가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8도, 북부와 동부가 17도, 서부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